바람, 돌, 그리고 여자가 많은 삼다도 제주 화산 폭발로 생성된 제주는 토질이 척박해 대부분의 농가는 감자와 당근 같은 밭농사가 대부분인데 특히 북쪽에 위치한 구좌읍은 제주도에서도 감자와 당근의 주 생산지로 유명하다 올해로 17년째 감자 농사를 짓는 김태훈, 김태우 형제 지난해 태풍 나리로 형제가 경작하는 33만 제곱미터 밭에 감자 생산량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김태훈 씨가 처음 감자 농사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농가는 일본산 대지마 시감자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육종학을 전공한 그에게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와도 같은 일이었다 그동안 일본 시감자를 고집하던 분들이 관공서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이제 갓 졸업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님조차도 제가 조직배양을 하고 감자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1kg당 15,000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일본 시감자에 맞서 환경이 특이한 제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감자는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했었다 그는 강원도의 시감자 회사에서 종묘를 얻어 연구를 시작했고 3년간의 실험 끝에 마침내 지역에 맞는 시감자 품종을 얻어냈다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배양실 이곳에선 조직배양으로 얻은 묘종이 자라고 있다 감자는 씨앗이 아닌 감자를 다시 심는 번식식물이기에 세균이나 병충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시감자가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감자는 땅에 들어갈 때마다 나이가 계속 먹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나이로 50이 넘어가면 노화되듯이 감자도 땅에 두세 번 똑같은 걸 심게 되면 계속 감자 자체가 퇴화되버립니다 그래서 그 퇴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직배양실에서 다시 어린 나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매년 자신의 감자로부터 성질이 각각 다른 만여 개의 표본을 추출해낸다 이 표본들을 계속 교배하면서 우수한 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자 농사에서 시감자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감자는 보통 겨울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주도의 감자는 여름에 심어서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확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에 잘 견디는 시감자가 필요한데 지역의 풍토에 맞게 개발한 김태훈 씨의 시감자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그 덕분에 감자의 생산량도 더 많아졌고 품질도 향상됐다 유전자원이 좋은 우량 품종일수록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을 더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남들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종자를 써야만이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감자는 제주의 감자재배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 몇 해 전부터 화학비류를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하면서 크기도 고르고 품질도 더욱 좋은 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물건 괜찮네 선비도 괜찮고 친환경 물건 치거나 글쎄요 친환경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한다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겠는데 그렇지 수입산 시감자보다 월등히 저렴한 김태훈 씨의 시감자 그는 연중 비슷한 가격으로 농가의 시감자를 공급하고 있다 또 몇몇 농가가 일본산 시감자의 연작 피해를 겪으면서 세대가 짧아 젊은 그의 시감자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최하 못해도 한 1, 2, 3대 정도에서 지금 농가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성의 질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일단은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평균적인 이런 생산량도 좀 증가하는 편이고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일본 시감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도 저게 얼마나 이 밭에 들어가고 몇 대를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온지도 확실치가 않고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믿음이 가니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씨는 동생 내외와 함께 농사를 짓는 소규모 가족농이다 4명의 가족은 모두 대학에서 원예 육종을 전공한 농업 전문인인데 그런 가족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 자산 규모 15억의 영농 법인을 이끌어가고 있다 첫째인 태훈 씨는 연구를 도맡아 하고 있고 동생 태훈 씨는 생산과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시감자와 당근 농사를 짓기 위해 각종 장비를 개발하고 함께 연구하며 가족들은 재미있게 농사를 짓고 있다 대규모로 하면 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의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화합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가족 단위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의견 하나가 딱 결정됐을 때 이를 추진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는 감자 외에 당근, 무, 배추와 같은 채소류를 키워 판매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잦은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대체 장목을 키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도시민들의 농산물 구매 패턴에 맞춰 소포장 판매도 시작했다 대도시의 마트와 시장에 납품하면서 올해는 매출 10억을 내다보고 있다 단지 그냥 농사만 이런 생각 갖고만은 안 하고 일단 농사를 시작해서 유통까지 한번 크게 형님하고 같이 이끌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저는 농업 분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농장 근처에 자리한 시험재배장 이곳에서는 기능성 당근이 자라고 있다 중국산 당근 수입이 늘면서 주산지인 제주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는 노란 당근, 미니 당근 같은 기능성 당근을 연구 개발하여 당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란 당근 같은 경우에는 신장뱅에 좋은 라이코펜 함량이 일반 당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주력적으로 한번 생산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함께 농사를 짓는 가족들과 그런 가족들에 힘입어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태훈 씨 그가 바라는 농장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생활 공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가족처럼 접근하고 싶은 그런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지역의 품종을 만들어낸 젊은 농사꾼 작지만 강한 가족농을 실천해가는 그를 통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하는 열정만 있다면 우리 땅의 소규모 농업인도 자신의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해 본다